순천에 이어 광양에도 365일 소아 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 단하 소아과 의원을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